자막 제공 및 왜 건지?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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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짱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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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좀 알아줘 오우 라라라라 making our Christmas memories I've been working so much lately I can barely find the time to sleep Yeah, spend my time running around Keepin' people please But this is my favorite holiday It's a change 오늘의 아침 메뉴는 바루바루 고추갖제! 곱빵까지 잘 먹겠습니다 엄청 퐁신퐁신하다 맛있어요 어제 술 마셨더만 밤늦게까지 어제 제가 너랑 괜찮냐고 자기 이미 소주 한 번 더 시켰다고 아 씨 아 시끄러워진다고 술 마는 거 아냐? 그럼 어디 가나? 나 조용히 있었는데 무서워요 들어가보려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 저 너무 힘들어 지금 웃을 필요가 아니에요 웃고 있잖아 배고파 배고파? 응 밤부터 먹지?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호떡 고파 배는 안 고프지 한 명 안 고프지 배고파 양념 빙 난 고픈 비밀이야 비밀이라구 앙고 없는 거 또 보여드릴게요 유부초밥 부침 두부 약과 밤 호박 한 개 이건 내가 먹을 거 시나몬 파우더를 다 먹어서 이것도 사고 오이, 그리고 쌀! 끝! 다 부을까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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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? 파겼어! 사져도 된 것 같아! 진짜 맛있어! 반죽 예술이야! 깜짝 놀랐네, 완전! 앗 뜨거, 앗 뜨거! 완전 쫀득한데? 우와, 흐른다! 맛있어! 이거 뭐지? 흐흫 좋아, 떨어지자 이거 완전히 갈까요? 응 뒤로 가면 좀 덜 힘든데 응 괜찮아? 얼마? 좀? 개뿔!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요? 그게 없어 여기인데 그래도 오늘 뭔가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나 이미 한계 느꼈는데? 정신 승리! 한번 해보자 내가 왜 이런 서대서 정신 승리했는데 언니가 와봐 줄까? 혜연아 대답 대답을 해 네복 벗고 싶어 등산 같은 거 같고 등산하는 걸 생각해 봐 20대 때 생각해 봐 뭔 등산이냐고 그랬을 텐데 언니 운동하는 것도 신기하다 맞아 레즈가 운동이라니 아니 근데 쉬는 그런 데가 안 나오네 아무도 앉아 쉬는 거야 자존심 상해 제대로 쉬고 싶어 알았어 혜연아 화내지마 약간 의미해진 거 같아 우리 혜연이한테 조심하자 혜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 혜연아 혜연아 가방 줘 5초 4초 4초 그래 나 정말 사랑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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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5분의 1? 5분의 1? 하하하하 와 대박이다 진짜 상훈의 이름 왔어 어 맞아 어 거짓말하는 전형적인 등산객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왔다고 땀이 땀났어 땀이 나는 줄 몰랐어 아 이거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야? 응 아 진짜 그리고 편집할 때 자르는 겨? 안녕 난 몰랐어 안녕 으아하 혜연아 너 매주 유튜브 영상에 나온 적 있어? 아니요 아까 찍었잖아 아까 얘 막 어? 뭐라고 했지? 언니들이 다 죽인다 진짜 시원하다 진짜 난 추워서 막 목에서 피맛 날까봐 사람에서 다 촬영했습니다 증상 이거 되게 좋다 나도 살래 혜연이 유튜버잖아 언니 나 유튜버잖아요 어? 진짜? 영상만 보는 유튜버 나도 알려줘 나도 볼래 안돼요 뭔가 더 느낌 있지 않아요? 맞아 100m 혜연이 너 진짜 이거 안고실려? 가방 언니가 들어줄까? 이 말만 안 될 뻔한 것 같아 진짜 좋아 저기만 오르면 되는 건가? 아 구름 지나간다 아 나 무서워 뒤에 못 보겠어 뒤에 보지 마 뒤에 보지 마 뒤에 보지 마 뒤에 보지 마 안 미끄러져요 언니?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무서워 아 혜연이가 무서웠어 대박 처음이야 태어나자 일단 땀 좀 시키자 그래 일단 땀 좀 시키자 일단 땀 좀 시키자 가자 호연 기아가 난 이쁜 거 많은 것 같아 어 저희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찍어야 돼서 찍어드릴까요? 어 우리 찍어드릴까요? 네 찍어드릴게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러 갈게요 우리 이제 먹자 딸기 귤 아니 바나나 고구도 몰라 바나나 귤 딸기 귤 아니 바나나 고구도 몰라 바나나 조심 손 흔들어주세요 손 흔들어주세요 이제 내려와 빨리 가야되잖아 근데 나 그래서 연락했어 저희는 지금 예술의 전당으로 가고 있어요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 보라 이게 나름 저희의 크리스마스 전통이라 할 수 있죠 연애할 때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하다가 웬만한 공연들은 다 매진되어 있고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그거 하나 남아서 그냥 보자 해서 우연히 봤다가 공연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뭐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호두까기 인형을 종종 보러 가곤 하는데 올해는 또 국립 발레단의 공연 예매를 성공해가지고 공연을 보러 갑니다 생각보다 발레 공연이 되게 집중도 잘 되고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화려해가지고 좋더라구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되게 많이 나고 오늘은 이브날이라서 차가 많이 막을 것 같아서 우리는 지하철 타고녀입니다 걷는 경로가 되게 많아서 너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황황 쌈어갔어요 도착하니 다행히 다시 다행히 멈추는 배낮 중간에 가게 오징어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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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위빙근 감사합니다.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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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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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좋다. 3개만 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지? 이게 신기한 게 원래 막 저런 돼지 볼, 플랜트 볼 이런 거는 항상 밑에 있는데 제일 메인에 있어. 좋아. 파리한 나라에서 딱 맞는 금속 헤헤헤헤헤헤헴 중심으로 카카오란 당면은 달콤한 문화 그래서 오늘야 머리는 반발로 자를 거예요. 네, 이거 잘라서 챙겨갈 거예요. 기부하는 게 있었더라고요. 머릿결이 괜찮을까? 네. 이렇게 다닐 때는 이렇게. 네. 요즘은 요즘은 어려웠지만. 찍으시면서 자르실 수 있어요? 아, 이렇게 사세요. 아, 이거 너무 예뻐요. 아, 이렇게 사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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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발로 돌아온 매주입니다. 머리카락 진짜 가볍네요. 제 단발을 언급하셨던 댓글이 있어가지고. 그거 덕분에 예전 영상에서 제 단발머리를 다시 봤거든요. 아, 그렇지. 내가 이 단발을 한 10년 유지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지. 머리카락도 너무 무겁고 이제 자를 때가 됐다 생각이 들어서 아무 고민 없이 미용실 예약하고 머리카락도 자르고 펌도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2021년도 다 지나가버렸슈. 이번 2021년은 제가 좀 역대급으로 많이 바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내가 살아오면서 옳다고 느꼈던 많은 것들이 뭐 아닐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달았던 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. 라는 생각이 오,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. 어쨌든 저는 살을 10kg 찍어보고 또 살을 10kg 이상 빼기도 했고요. 무엇보다 운동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던 제가 이렇게 운동도 꾸준히 하게 됐고 물을 정말 무서워하던 제가 수영도 배워보게 됐고 특히 내 몸, 건강 요런 거에 정말 관심이 많아졌고 3년 전에 실패했던 채식도 다시 시작하게 됐고 이런저런 변화가 정말 많았던 해였습니다. 언제나 그랬듯이 2021년에도 뭐 딱히 거창한 목표가 없기는 했지만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순간순간 생겼던 그런 의욕들로 인해서 많은 것을 시도했고 그만큼 많은 변화도 따랐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머리를 자른 것도 어느 날 번뜩 생각나서 실행에 바로 옮겨버린 것처럼 올해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실행에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차근차근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2022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뭐하니? 짠 아이고 카메라 좀 더 시 짠 우와 귀엽죠? 멘봉이가 텀블러예요 요건 판매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 우리 고양이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연말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제작했습니다. 또 회원 아니신 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 있지만 제가 너무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챙겨준 게 없는 것 같아서 선물이라도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작을 했죠. 이 텀블러랑 또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자, 멘봉이의 사진 가지고 사인카드를 만들었거든요. 여기 뒷장에다가 사인을 쫙 해보려고요. 백색소음 ASM을 하나 켜놓고 디카페인 커피 마시면서 사인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사인 백장 완료! 경수사인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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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